돈을 좋아한다는 건 머리로 갖고 싶다고 집착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가해자야. 여기서 좋아해야 돼. 마음이. 그리고 편안해야 돼. 잃을까봐 뺏길까봐 두려워도 안 돼. 그래야 가질 자격이 있는 거야. 내가 돈이야. 왜 안 왔어? 간절해? 그러니까 안 가지. 집착이 돈에 대한 돈 없이 못 산다는 거 알지? 근데 너는 못 사는 사람한테 이 사람 없이 못 사는 사람한테 왜 안 왔어? 이렇게 얘기해? 마음이 안 실리잖아. 마음 에너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전혀 간절함도 없어. 왜 안 왔어? 가겠냐고 이 사람아. 돈을 거부하는 가해자야. 돈에 대한 집착을 거부하는 가해자야. 돈을 좋아하는 마음을 수치스럽다고 수치 주면서 남들이 수치 줄 거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가해자야. 돈을 보고 느끼는 마음 얘기합니다. 내가 돈이야. 나 보면 어떤 마음을 넣어요? 그거 봐. 거부하잖아. 두렵다고. 돈을 좋아하는 거야? 무서운 게? 무섭지? 왜 무서울까? 어떤 게 무서울까? 잘하면서 엄마가 제일 많이 했던 말. 돈에 대해서 제일 많이 했던 말. 돈이 없다고. 자, 그럼 내가 해줄게. 돈이 없어. 나 하고 싶어. 돈이 없어. 자, 어떤 마음 올라오나 보세요. 돈이 없어. 무서워. 무섭잖아. 돈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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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돈이 없다고 할 때 네가 무서워지지. 그치? 근데 무섭다고 얘기했어? 안 했어. 돈이 없는 마음. 돈이 없다는 마음. 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마음을 뭐로 만들어줬냐면 엄마가 없다는 마음으로. 정말 그게 진짜 가난해서 그럴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집하고 작은 집은 똑같이 비슷하게 중산층으로 살았거든? 근데 내가 우리 엄마한테 돈 달래면 서영이 엄마랑 똑같아. 돈 없대. 우리 엄마한테 더 있어. 먹고 죽을 애도 없대. 나보고. 있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내 평생. 근데 작은 엄마는 애가 돈 달라고 하면 없으면 꺼서라도 주고 아니면 안 되면 조금 참으라고 하고 주고 50원 달려면 100원을 줘. 100원 달려면 200원 주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도 얘기하지만 사촌동생한테 얘기할 때 사람은 돈이 없는데 너무 참고 달라고 안 하면 비굴해지고 약자된다고 사람들 앞에서 주눅든다고 엄마가 엄마한테 얘기하라고 웬만하게 네가 쓸 돈은 엄마가 어떻게든 마련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이 사촌동생 속에는 뭐가 생겼냐면 돈은 있어. 어떻게든 나와. 이게 잠재식에 각인된 거야. 마음이. 그리고 나는 돈은 없어. 이게 각인된 거야. 그래서 나는 약사로 돈을 버는데 걔는 전문대밖에 안 나와서 조그만 회사 다니는데 연봉 버는 걸 보면 걔가 더 많이 벌어. 이게 이상한 조화 속 아니야? 그리고 항상 돈 걱정을 안 해. 다 나와. 이렇게 네가 그 돈이 없다는 마음을 되게 두려워하면서 거부하고 있잖아. 그 돈이 없는 마음을 느껴야 돼. 느껴야 그 에너지가 에너지체가 나간다고. 몸 밖으로. 그래야 돈을 생각하면 돈이 없다. 이렇게 안 올라오는데 네가 두려워서 두려워 오지 마. 돈이 없는 마음 오지 마. 하고 거부를 하니까 이 마음을 느껴야 되는데 안 느끼잖아. 그치? 자 엄마 마음 느끼면서 합니다. 돈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내가 딸 할게. 너 할게. 엄마 돈 좀 줘. 돈 없다니까. 계속해. 돈이 없어. 돈 좀 줘. 돈이 없는데 아빠가 안 주는데 어떻게 줘. 돈 줘. 돈 없다고. 있잖아. 돈 줘. 줘. 살기 빠듯해. 아빠 돈 못 벌어서 살기 빠듯해. 돈이 없어. 돈 없어. 자 돈이 없다고 느낄 때 어때. 어떤 마음이야. 서럽고. 그치? 네. 서럽고 미안하고. 자 따라합니다. 돈은 없다고. 돈은 없다고. 날마다. 날마다. 서럽고. 서럽고. 아프고. 아프고. 미안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미안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돈이 없는 서러운 엄마의 아픔을 내가 아니라고 두렵다고 거부하면서 가해자로 살았습니다. 가해자야. 엄마가 돈이 없어서 서럽고 아픈데 그 마음을 네가 인정 안 해주고 두렵다고 하면서 그 마음 안 느꼈잖아. 그 아픔을 딱 느꼈으면 마음이 훅 내려가면서 돈이 없는 마음이 쫙 나가요. 인정받아서. 그러면서 괜찮아 엄마 이렇게 됐을 거야. 그리고 돈이 없는 마음을 인정했기 때문에 돈이 없는 마음과 하나의 마음은 뭐죠? 돈이 있는 마음이 올라와. 넌 생길 거야. 생겼을 거야. 근데 두렵다고 하면서 인정을 안 해줬어. 가해자 마음으로 인식하는 거지. 돈이 없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원치 않는 마음이지. 엄마한테 돈 주세요. 그러면 엄마가 여기 있다 이렇게 주는 마음 원해. 그치? 근데 돈이 없어 이러면 저건 가해자야. 싫어. 두려워. 오지마. 만약에 엄마가 돈이 여기 있다고 있는 마음 썼으면 얼른 받았을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엄마도 마음 공부를 못해서 그 마음을 쓴 것도 문제지만 받아들일 때 엄마의 없는 아픔도 딱 인정을 해줬어. 내가 싫잖아. 받아들이기. 싫은 거를 여러분 두렵다고 거부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받아들여야 되지. 이 공부는 인정해줘야 되네. 인정 안 했단 말이야. 응? 자 엄마 마음을 아픔을 느끼면서 얘기합니다. 돈이 없는 아픔을. 그리고 그거 보는 두려움과 미안함을. 돈 줘. 돈이 없어서 두렵고 아픈 약자 마음을 두렵다고 굴욕적이라고 다 버리고 가해자로 살아서 가해자로 살아서 날마다 돈이 없는 현실을 만들어. 돈이 없는 현실을 만들어. 나에게 이해해달라고. 나에게 이해해달라고. 돈이 없는 마음이. 돈이 없는 마음이. 가난의 아픔이. 가난의 아픔이.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돈이 없는 이 가난의 아픔을 내가 인정하면 될걸. 이걸 인정 안 하고 마음에 의지해야 돼. 여러분 정신을 차려. 남편한테 의지한 거야. 유능한 남자 만나서 그 사람이 나 돈 벌어주겠거니. 내가 분명히 단언할게요. 여러분이 버린 마음을 딴 사람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지마. 절대 안 될 것이요. 나조차도 여러분의 마음을 알려주고 그걸 인정시키는 사람이지. 그 마음을 대신해서 여러분 다 해주는 사람이 아니야. 제자가 몇 명인데 그걸 다 해주고 있어. 그리고 그걸 해줘 버릇하면 어때. 자기 마음을 인정해서 먹이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먹이를 갖다. 어떻게 다 갖다 주냐. 여러분 생각을 해봐. 그치? 자기가 그걸 배워서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마음. 내가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돼. 그 마음을. 그치? 응. 자 그리고 이혼했으니까. 그 아픔도 봐야 돼요. 버림받은.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버리고 이혼했어도 나는 버림받은 아픔을 느끼거든. 버림받은. 여자의 아픔을 나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고집부리며 굴욕적이라고 두렵다고 다 거부하는 가해자로 살았습니다. 이 가해자 들킬까봐 두려워서. 이 가해자 들킬까봐 두려워서. 버림받은 아픔 들킬까봐 두려워서. 버림받은 아픔 들킬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약자가 납니다. 벌벌 떠는 약자가 납니다. 항상 그런 식이야. 약자 마음 안 느끼잖아. 우리 아기. 열등의 아픔도. 의지할 곳 없어서. 의지할 곳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벌벌 떠는. 벌벌 떠는. 열등의 아픔을. 열등의 아픔을. 두렵다고. 두렵다고. 굴욕적이라고. 굴욕적이라고. 내가 아니라고. 내가 아니라고. 고집부리는 가해자가 납니다. 고집부리는 가해자가 납니다. 지금 고집부리고 있어 계속. 하나도 인정 안 하고. 자 돈 다시 해봅시다. 돈에 대한. 자 나 돈이야 서영아. 자 어때요 돈. 이제 집착으로 갔네. 두렵다고 거부하다가. 좋아? 돈에 집착하는. 가해자가 납니다. 가해자가 납니다. 돈을 좋아한다고. 집착하는 가해자가 납니다. 집착하는 가해자가 납니다. 돈은 두렵다고. 돈은 두렵다고. 나에게 안 올 거라고. 나에게 안 올 거라고. 거부하는 가해자도 납니다. 거부하는 가해자도 납니다. 이렇게 말로만 인정해서 청산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여러분의 에너지가 어떻죠? 어마어마하겠지? 에너지가 어마어마하니까 이 마음을 계속 봐야 돼. 이 마음을 보니까 지금 어떤 에너지 올라와? 수치 올라오죠? 어지러울 정도로 올라와. 가해자가 이 마음을 얼마나 가해자냐면 돈에 집착하고 돈을 거부하고. 그렇지? 돈을 미워하고 이런 가해자 마음을 계속 내가 아니라고 수치 주고 두렵다고 버린 가해자가 엄청 올라와. 지금 다 수치가 올라오잖아. 이게 다 나가야 돼요. 그냥 순순히 나라고 인정이 돼야 돼. 돈에 집착하는 가해자가 납니다. 돈에 집착하는 가해자가 납니다. 인정되죠? 돈을 거부하는 가해자가 납니다. 자꾸 여러분이 돈을 거부하는 가해자가 납니다 하면 내가 싫어한다고. 아니 그게 아니야. 갖고 싶지만 못 가질 거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돈에 대한 근식 걱정으로 두렵다고. 나에게 안 올 거라고 하는 게 가해자야. 돈을 좋아한다는 건 머리로 갖고 싶다고 집착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가해자야. 여기서 좋아해야 돼. 마음이. 그리고 편안해야 돼. 잃을까 봐 뺏길까 봐 두려워도 안 돼. 그래야 가질 자격이 있는 거야. 벌써 돈을 가지려고 할 때 두려워. 그러면 가질 자격이 없는 거예요. 어린 아기한테 큰 돈 주면 어떨까? 철이 든 아기는. 예를 들어 한 5살 아기한테 엄마 나 빵 사먹게 돈 줘 그랬어 걔가. 그건 보통 천 원, 이천 원 아니면 오천 원 이렇게 줘요. 근데 만약에 한 10만 원 줬어. 그건 보통 아이들이 그 두려움을 느껴. 이거 말고 이래. 이거 말고 천 원 줘 이렇게 얘기해요. 깎아 사먹게 이렇게 얘기해. 무섭지. 자기가 가질 만큼만 몸에서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 의식에 마음의 에너지만큼만 돈을 갖는 거예요. 자 봐. 100만 원 떠올려 봐요. 마음이 어때? 편안하죠? 100만 원 정도야. 늘 만져봤을 테니까. 1,000만 원. 그래도 뭐 그치? 1억. 좀 괜찮아? 10억. 좀 괜찮아요? 100억. 내 거 아닌 것 같아. 그치? 거부감 들어. 10억까지는 어떻게 버티겠는데. 그치? 100억 하니까 벌써 거부감 들고 두렵고. 가질까 봐 두려워.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지? 내가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올라와요. 벌써 마음은 다 알고 있어. 이때 갖겠다고 무리하게 욕심부리면 있는 것까지 뺏기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가지면 되나? 마음의 사이즈를 늘려야 돼요. 돈에 대해서 집착하는 가해자랑 거부하는 가해자를 청산해야 돼. 그러면서 이 사이즈를 늘려야 돼요. 그래야 가질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 집착하는 가해자랑 거부하는 가해자를 많이 봐야 돼. 마음에서 이렇게 올라오거든. 그치? 믿고 있었어요. 뭐를? 제가 돈에 지금 돈의 문제가 제일 심각한데 그거를 아예 버렸는지 믿고 있다가 지금 있는지를 다시 하게 돼요. 왜냐? 자기가 지금 제일 힘들고 심각한 문제를 제일 먼저 버려. 괴롭거든. 돈 생각하면 어때? 괴롭지? 괴롭해. 어떻게 살아야 돼?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어. 조금 해야 되겠어. 많이 하면서 이 괴로움을 느껴. 돈에 대한 거부감이야. 돈이 없을 거라는 거. 그렇게 말하는 게 가해자지. 그 마음이 올라오는 게. 돈에 집착하는 가해자. 돈을 거부하는 가해자. 온갖 괴로움이 다 올라와. 없을 거야. 넌 많이 못 볼 거야. 큰일 났네. 어떻게 해야 되나. 온갖 게 다 올라오잖아. 그치? 그 괴로움을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 일 중에 하나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 볼 때 마음이 올라오잖아. 돈에 대한 마음. 서용하게. 그치? 그러면 그 마음을 느껴주고 계속 청산을 해서 현실에 돈을 생각해도 편안하면 어떻게든 해결이 된다. 근데 그 마음을 버리는 사람이 하나 있어. 그래서 아예 생활 안 하면 어떻게 할게. 돈 벌고 살아야 되는데. 그치? 이런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돈? 버려야 되지. 그러고 온통 집착해. 일단 저질러. 막 가게를 얻고 뭐를 해야 되나. 막 돈 벌겠다고 막 가서 마음은 싹 다 버리고 현실에 집착하는 가해자가 있어. 옛날에 그랬지. 근데 지금은 이번에는 버렸어. 현실에 그때는 막 집착했다. 지금은 거부해. 그게 아니야. 현실에서 일을 하되 해. 옛날처럼 하되 마음을 느끼면서 하는 거야. 그러면 다 해결이 돼요. 근데 혼자 그걸 하면 좌절하면서 마음을 버리거나 현실을 버리거나 이렇게 돼.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하면서 현실을 타개하는 거예요. 이 마음 공부는 현실 타개책이야. 실천적인 공부예요. 내가 봐봐. 18년 돌을 닦으면서 마음을 써서 과거에 내 병을 다 고치고 내 몸을 고치고 제자를 키우고 사람을 날 도울 제자들 많이 모으고 세상에 마음 공부 시키면서 내가 돈도 벌고 영체마을 일으키고 이거 다 해왔단 말이야. 그걸 어떻게 했을까. 마음을 계속 느끼면서 내 앞에 올 일을 하는 거야. 다른 거 없어. 옛날에 했던 식당이라도 얻어서 다시 하면서 예전에는 그냥 했어. 돈에 집착. 지금은 조금 들어오면 돈에 대해서 근심 걱정 올라올 것이고 많이 들어오면 집착이 올라올 것이고 안 될까 봐 두렵고 다 올라오죠. 그걸 느끼면서 하나씩 마음 공부해가면서 욕심에 끄달려가도 안 되고 욕심에 끄달려가면 망해. 가끔 그런 분이 잘 된다고 하면서 마음 공부 다 버려. 언젠간 추락하죠. 괴로움을 낳았을 때. 그렇다고 현실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마음만 봐도 안 되는 거예요. 청산하는 도구야. 현실에서 일할 때. 그게 자신이 없어. 그러면 빵공장이라도 가는 거예요. 기숙사에 있는 빵공장이라도. 그러면서 돈 벌면서 내 마음 괴로움 느끼면서 어차피 버림받은 아픔도 너무 올라왔고 가난의 아픔도 올라왔고 열등이도 올라왔어. 그치? 그거 청산하면서 괴로움 느끼면서 한 달에 한 번 수행 오면서 하는 거야. 어떻게든 먹고 살고 하다 보면 청산이 되고 다 돈이나 사람이나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알아들어? 그런데 내 뜻대로 돈도 딱 있고 뭐 있고. 이러기를 바라니까 지금 버리고 있는 거야. 현실을 지금 내가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최선책을 생각해야 돼. 그냥 무모하게 일 벌리지 않고 내가 지금 할 수 있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나마 우리나라는 다행인 거지. 내가 몸뚱이만 건강하면 얼마든지 먹고 살 수는 있거든. 넉넉하진 않아도. 그치? 인건비가 웬만큼 되니까. 그래서 가서 처음에는 그렇게 일을 해서 에너지도 빼고 천천히 생각을 정리해서 내가 할 거를 이제 공부가 좀 돼서 어떻게 할까 계획이 세워지면 그때 액션해도 되는 거야. 허겁지겁 현실에 집착해도 안 되고 지금처럼 넉넉고 다 버리고 생각을 아예 안 하면 어떡할 건데. 알겠습니까? 그 가해자 더 보면서 집에 그냥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돼. 당장. 당장 일하세요. 쿠팡 물류센터로도 가고 공장 일에도 가고 일하면서 수행일을 오셔야 돼.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마음 정리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 길이 보여. 근데 그렇게 넉넉고 있으면 길이 안 보여요. 알겠죠?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이 있는 거야. 나 같은 경우도 처음 여기 영채마을 전신인 자원성가에 올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빛만 10억 있고 몸은 다 고장나서 160, 40cm 키에 35, 38kg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 몸은 다 병들고 하지만 내 마음 느끼면서 하다 보니까 차곡차곡 금방 변하지는 않죠. 10년, 20년은 걸릴 거예요. 하지만 어차피 인생은 길게 봐야 되는 거야. 마지막에 웃는 승자가 강한 자예요. 약자만 버리지 말고 느끼고 알겠죠? 그러고 있으면 안 돼. 먼저ência 되실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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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